네, 반갑습니다. 자,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9월 24일 개년 개요월 갑자일 진행하겠습니다. 어느새 오늘의 운세 시청자분들이 꽤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막 복잡 단안하게 보는 방법은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공식으로 저는 풀고 있거든요. 명리 아시는 분들은 좀 웃으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 저건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개요월입니다. 개요월은 현재 지금 저희는 10월 초까지 이 신금의 영향을 지금 지나고 있고요. 개요월도 이제 앞에는 경금의 기간이 있었지만 지났어요. 그리고 신금이 20일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현재는 갑자일이라서 갑목이 떤 날이란 말이죠. 하루의 운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힘들다거나 오늘 하루가 아주 좋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막 손 놓고 이 운이 전체인 것이냐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는 명리의 맛을 좀 아는 사람들이 이 운세를 본다고 전제를 하고 보는 거니까요. 지금 보시면 오늘은 아무래도 금전에 대한 이슈 그리고 변화 아무래도 재성은 그냥 금전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외적인 변화를 많이 뜻해요. 작게는 부서 이동도 될 것이고 이사라든가 이동이라든가 직장에 대한 변동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변화의 이슈가 바람에 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눈치 빠른 분들은 좀 보이실 텐데 뒤에 시간은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일에 대한 집중도가 남다를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본인의 일간 중심으로 보는 운세이기 때문에 100% 정확도 없습니다. 참고로 그냥 재미삼아 봐주시고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운세는 맹신하시면 안 되세요. 한 며칠 정도 제 운세를 보시다가 너무 잘 맞다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또 안 맞는 흐름이 나오면 에이 하고 이렇게 등 돌리시는 분도 계세요. 운세가 100% 맞기는 힘들어요. 진짜로요. 우주를 창조한 신이 오더라도 운세가 100% 맞기는 힘들어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 운세 영상 항상 아래쪽에 말씀드리지만 전화 상담하실 때는 문자나 카톡 메시지 부탁드리고요. 전화가 들어왔을 때 끊길 수가 있어요. 전화 그냥 막 들이대시는 분들은 저 안 받을 거예요. 앞으로. 문자 주시는 게 예의입니다. 1시간 7만원입니다. 본인 상담인 기준에 방문 상담은 당연히 더 비싸고요. 자 본인의 일간 보는 방법 그리고 만세를 긁는 방법은 이 동영상 아래쪽에 링크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아래쪽 클릭하실 때 그 링크가 쭉쭉 나와요. 자세한 내용도 많고요. 거기서 그 링크를 꼭 눌러보시면 제 계좌번호, 제 연락처 다 나와 있습니다. 꼭 보시고 와주세요. 자, 감목 보겠습니다. 갑일감분들은 비견이 같은 글자가 떴죠. 비견이 목욕지에 앉은 날이고요.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친구, 가까운 이성까지 포함해서 평소에 본인에게 잘 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꾸민다는 거죠. 그들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평상시 입지 않던 옷을 입고 외출을 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잘 안 받는다거나 그렇게 좀 특이한 행동이나 특이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꾸민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목욕지입니다.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을목 보겠습니다. 을목은 갑자기 겁재가 병지에 앉은 날이고요. 경쟁자, 직장 동료, 함께 일하는 사업 동업자, 내 위상사, 아랫 직원 다 포함이 됩니다.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플 수 있어요. 이분들이 건강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반차를 내시거나 갑작스러운 병가 신청을 내기도 합니다. 오늘 오는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아프시다고 보니까 겁재는 나와 경쟁하면서 성장하는 분들이거든요.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 일가 분들 한동안 좋았었는데 지금 우리 조금 하락이 있어요. 병화분들께는 편의인이 퇴제에 앉은 날이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계약이라든가 구매권이라든가 매매라든가 이런 처리권들이 계속 뭔가 대기 중이고 내가 기다려야 하는 서류권들이 있는데 이 서류권들이 나에게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근데 문제는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이것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기 때문에 내가 해당 포지션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안건들이고요. 그리고 금전적으로 자잘한 지출들이 또 발생이 됩니다. 이 건들 때문에 그래서 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들도 있거든요. 근데 돈을 또 써야 되고 공짜는 아니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건 그냥 받아들이신 게 나아요. 자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 정인이 절지에 앉은 날이 되고요. 오늘 1호는 공부를 잘 하시다가 갑자기 학업의 방향을 뒤틀어 볼 수 있어요. 학업을 그만두신다거나 초반에 시작했던 학업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가급적 중독 포기하지 마시고 좀 웬만하면 한 단계를 졸업하신 다음에 다음 단계를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일을 좀 잘 벌리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정화분들이 하나라도 좀 마무리 짓고 다음 단계를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어쨌든 가을에 시작하셨던 어떤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운이 와 있습니다. 오늘 단 하루가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월운을 올려놨는데 갑술월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영상 월별 운세 보시면 되세요. 자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일간 분들은 평관이 퇴지에 앉은 날이고요. 오늘 마무리가 잘 안될 수 있어요. 일적으로 사업이나 일에서 마무리가 끝마무리가 잘 안되서 이 마무리가 힘든 하루가 될 것 같고요. 낮에 정작 본인의 일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 일 뒤치다거리를 하게 되어서 퇴근 후에 집에 일을 가져가거나 야근을 하시게 된다거나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밤샘을 하시는 그런 힘든 일과를 보낼 가능성이 좀 높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무토 분들 요즘 계속 힘드시네요. 자 저도 기토지만 저희 기토분도 좀 짠합니다. 기토 보겠습니다. 정관이죠. 감옥만 보면 와 하고 만세 부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정관이 절제에 앉은 날이에요. 정관이 절제에 앉았다. 무슨 말일까요? 텍스트에는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지훈이 강하게 들어왔다. 아무래도 추석 지났고 이번 추석이 좀 빨랐죠. 이력서를 또 내는 시즌이 왔죠. 그래서 직장인 분들은 부서이동 혹은 크게는 다른 회사로 더 좋은 곳으로 연봉이 더 높은 곳으로 환경이 더 좋은 곳으로 커리어적으로 좀 더 발전을 위해서 이 지구로 운이 이어질 수가 있고요. 새로운 사업 인연들이 들어오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1호는 이력서를 내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경금 보겠습니다. 경금 일관분들은 편제가 이 목이 재성이거든요. 편제가 사지에 앉은 날인데 아이쿠나 금전이 말랐어요. 금전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입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파산 신청을 정말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 부채가 눈덩이만큼 늘어나요. 그래서 삶에 대한 의욕도 도어지고 밥맛도 없어지고 사람들이 그냥 징글징글해요. 전화통만 보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래서 경금분들 오늘 좀 누구보다 힘내셔야 될 분들은 사실 무토도 아니고 병화도 아니에요. 경금입니다. 경금분들 청심환 하나 드리고 싶어요. 힘내십시오. 자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 분들은 정제가 장승지에 앉은 날이고요. 금전원이 업 됩니다. 금전원이 상승을 할 수 있게 좋은 날인데 아 또 제가 또 안 좋은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결혼을 이미 하신 남자분들 특히 조심하세요. 다른 이성에게 한눈팔 수 있습니다. 자기도 자신도 모르게 끌린다거나 다른 이성들이 헷갈리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성에게 한눈파지 말고 본인 곁에 있는 분들께 더 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지션 잘 유지하시고 그래야 뒤탈이 없겠습니다. 자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 일관분들은요. 갑자기 식신이 제왕지에 앉은 날이고요. 일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좀 큰 실수들이 나올 수 있어요. 심할 속감도 나올 수가 있고요. 자잘한 손해. 회사의 손익에서 이익을 갖다 주지는 못할 만정 손해가 생길 수 있어요. 또 급하게 일처리 하시는 분들일수록 신중하고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느릿느릿 차근차근 하나하나 꼼꼼하게 일할 수 있도록 차분함을 좀 갖추고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개수분들 보겠습니다. 개수분들 항상 마지막에 있어서 너무 죄송해요. 상관이 걸록지 앉은 날이고요. 오늘 갑자일입니다. 상관이 올라왔죠. 직장 관련해서는 상관이 걸록지라는 것은 다른 한다고 팀웍도 좀 잘 풀려요. 그리고 일에 대해서 반짝반짝 아이디어도 많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일과 관련해서 굉장히 기쁜 피드백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날이 되고요. 사업 관련해서는 주변 사람들과 팀웍이 좋다 그랬어요. 팀웍이 상당히 잘 풀립니다. 그래서 퇴근도 아주 기분 좋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본인이 기분이 좀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이런 감정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입에서 말이 나오기 전에 한번 종이에 적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오늘 감정조절을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일관별 운세를 또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10월달에 만원짜리 총 5강으로 해서 스카이프 온라인 완전 완기초 수업 지금 준비해놨고요. 스카이프 이용하시는 분들 해외 분들 많이 좀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2운상만 빼고 제가 기초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12운상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올해 마지막 수업 구성해놨거든요. 5시간이고 총 12만원입니다. 서울에서 진행을 할 것이고 토지에서 소규모로 반 모집해서 진행할 건데 이 수업 이후로는 더 이상 12운상 수업 모집 안 할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지원해주시고요. 이제 개인과외랑 주역 고급반 수업을 제가 동절기에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수업을 모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상담도 조금씩 많아지고 있고 해서 고급 상담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카페와 밴드에 많이 방문 부탁드릴게요. 자료는 카페가 더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